두 번째 주제는 코로나19에 관련된 건데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이긴 하죠. 그 과정에서 지자체 역할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는데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힘들고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지방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막대한 재정을 쓸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서울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코로나19의 고통에 빠진 서울시민들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세훈 후보께 먼저 시간을 드리는데요. 1분 30초 안으로 첫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은 사실 소상공인들이시죠.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급하게 금융을 융통해 드립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서울시 산하단체를 만들어서 사무보증. 다시 말해서 이자 1년 면제 그리고 보증료 면제 뭐 이렇게 해드려서 한 2조까지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서울시가 보증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1년 동안 이자와 재반 비용 보증료를 계산을 하면 한 7,8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4조까지 하려면 한 1500억 전후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께 급전을 융통해 드려서 도와드리고요. 두 번째는 취임하자마자 각 업종별 업태별 코로나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이 정부처럼 엉터리 없이 일률적으로 제한을 해서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처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심소득 시범 사업입니다. 1년 동안 3년 동안 한 2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독일 베를린이 시행하는 기본소득 실험처럼 안심소득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려운 분들, 절실한 분들께 복지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실험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후상박, 어려울수록 많이 나눠드리는 정책을 실험하겠습니다. 이런 재반 정책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어려운 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세훈 후보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박영순 후보께 1분 30초 발언 시간 드립니다. 네, 오늘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오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가뭄의 담비와 같은 그러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2시간 만에 받았다고 소상공인들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중기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K행정력을 만들었던 그런 보람을 느끼는 그런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보릿고개와 같은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소상공인에게 5천만 원 무이자 대출을 즉시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원금만 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집합금지업종이나 영업제한업종으로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들에게는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대출을 해서 모두 7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임대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30% 깎아주는 주인이 있다면 서울시가 15%를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임대료가 30%를 인하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후보님, 지원책 위주의 말씀 첫 발언으로 들었고요. 이번에는 또 자유토론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주도권 토론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시장만 한 후보님께서 시작해 주시는 거고 5분의 시간을 아주 슬기롭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오 후보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그러면 1조가 든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약 1조입니다. 그 재원을 마련하실 자신이 있다고 하셨죠? 어떻게 마련합니까? 지금 서울시에는 결산인여금이 있습니다. 결산인여금이... 신세계인여금이요? 네. 그래서 1조 3,500억 정도 지금 남게 됩니다. 그중에서 1조를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돈으로 쓸 것인데요. 저는 이것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크레딧 카드에서 간편 결제로 넘어왔고 간편 결제에서 다음에 오는 것이 디지털 화폐인데 어차피 여기에 서울시가 재정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투자를 하게 되면 새로운 서울의 미래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디지털 화폐로 유통이 되면 실시간으로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어디인지를 바로 아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재원 대책이 문제인데... 재원은 이미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공약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공보물을 집에서 받아봤습니다. 굉장히 공약을 많이 준비하셨더군요. 한 10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들어가는 걸로 계산을 하십니까? 1년에. 저희는 제가 준비한 것은 5년으로 준비를 한 건데요. 5년에 얼마였습니까? 5년에 약 4조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1조가 안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계산하셨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제가 한 공약은 국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디지털 뉴딜 또 그린 뉴딜에 투입되는 그 재정과 서울시 재정을 매칭해서 매칭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생각하신 것만큼 그렇게 재정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판을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좀 봐주시죠. 이게 보시면 박영선 후보 1년 예상 재원 추계입니다. 이걸 전부 5년에 들어가는 거를 1년으로 나누니까 올해 1년 동안 들어갈 게 15조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면 재난 1호금 10만 원 지급하는 게 1조고요. 청년 5천만 원 또 출발 자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1년에 2조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임대료 이것도 2조 정도 들어가고요. 이거는 2조 3천억이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반값 아파트 공급도 1년에 이렇게 들어가고 6조가 들어가서 연간 15조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100개 중에 대표적인 거를 한 10개 이하로 뽑은 겁니다. 1년에 1조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지금 표를 만들어 왔는데. 계산이 엉터리로 됐네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밑에 들어가는 이 표는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등장하는 겁니다. 40조 정도 되지만 고정으로 지출될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아무리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쥐어짜도 이 밑에 있는 것처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장이 과외로 쓸 게. 다시 말해서 박영선 후보께서 이 계산이 틀렸다고 주장하시면 그건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재계산이 맞았다면 빚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 저는 오세훈 후보가 시장할 때처럼 그렇게 빚내고 시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제 비전은 건전한 비추였습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의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평균을 얼마로 계산을 하셨습니까? 임대료 평균은 저는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기 계산이 나와 있던데요. 그 물을 볼게요. 임대료가 2조 얼마가 든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1조 8천억이 들어가는데요. 서울시 소상공인 63만 6천 곳. 2018년 기준. 곱하기 이렇게 돼 있네요. 곱하기 얼마로 돼 있습니까? 곱하기 월평균 임대료가 24만 원이 돼 있네요. 24만 원. 24만 원으로 돼 있다고요? 서울시 소상공인 월평균 임대료 165만 원 곱하기 15% 해서 15%를 하니까 24만 7천 5백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 공약은 63만 명이 다 30% 임대료를 깎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대주가 30%의 임대료를 인하를 하면 거기서 15%를 서울시가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64만 명이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기 자기 집 가진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자기 자가로 들어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계산이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시는 일이. 늘 하시는 일이 부풀리고 부풀리고 남이 말 다 끝까지 읽어보시지 않고 성급하게 하시고 좀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지원을 받는데 안 받으면 손해인데 신청 안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면요. 자가가 있더라도. 자가가 있는 분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63만 명을 다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몇 분이나 해당이 됩니까? 한 70% 정도? 70%? 이 정도 해당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70%를 깎아도 지금 한 1조 5천억이 되네요? 그래도 그 예산을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계산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남을 공격하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공격을 하셔야죠. 그래야 신뢰감이 가지 않겠습니까?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시겠죠. 이제는 제 시간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안심소득을 시민들에게 200가구를 선정하신다고 했어요. 200가구를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골고루. 골고루 어떻게 200가구 서울 시내가 몇 가구입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베를린은 그거보다 더 적어요. 120가구를 선정해서 합니다. 베를린은 인구가 적습니다. 아이 적어도. 우리는 인구가 천만입니다. 아무리 적더라도. 베를린은 베를린 인구가 어떻게 되죠? 글쎄 그건 제가 잘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2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겁니다. 기억을 못 하십니까?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밑에 최하위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삼각형으로 하우상박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 거라서요. 골고루 골고루 계층별로 해서 이 실험을 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근로의역이 얼마나 감태되는가 촉진되는가. 글쎄 그러니까 이 200가구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겠냐고. 골고루 무작위로. 골고루 어떻게. 골고루 어떻게. 뭘 어떻게 선택을. 그냥 추첨해서. 아니죠. 추첨을 하는 건 아니겠고요. 고루고루.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죠. 아니 그럼 베를린은 지금 이미 시작을 했는데. 베를린은 베를린은 인구가 서울하고 비교가 안 되게 적죠. 그렇죠. 글쎄요. 이백만 정도 조금 넘을 겁니다. 네 그럼 베를린에서 백명을 하면 우리는 한 천 명은 됩니까. 그런데 이 정책이 베를린도 지금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그리고 핀란드는 실패했습니다. 이 기본소득을 하다가. 핀란드는 기본소득이고요. 이거는 안심소득입니다.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이 같은 겁니다. 네 거의 그 원칙이 거의 같죠. 전혀 다르죠. 평균 육천만 원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죠 아니 전혀 아니죠. 그럼 얼마입니까. 다 달라요 일인 가구 다르고 사인 가구 다르고 그리고 얼마나 번이나에 따라 달라요 그니까 지금 전혀 공부가 안 돼 있으신 거고요 하후상방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심소득 자체는. 그 국민의힘이 일종의 그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베를린을 벤치마킹한다고 말만 하고. 베를린은 기본소득 출엄이고요. 네 조금 전에도 베를린은 하고 베를린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소득 실험을 베를린이 하는데 핀란드도 했고 저희는 안심소득을 한국의 보수 경제학자들이 창안하신 방법이거든요. 미국의 밀턴 프리드만의 제안에 따라서 창안에 따라서 지금 그거는 지금 전혀 스터디가 안 되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그럼 이것이 성공했다고 쳐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죠. 중앙정부가 이걸 가져갈까요. 그럼요. 예를 들면 기본소득은 재정을 투입해서 이것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일회성으로 다 없어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매번 그것이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기본소득보다 안심소득은 재원이 훨씬 적게 됩니다. 훨씬 적게 되는 그 설명을 그러면. 그러니까 서울시민 전체에 시행을 하더라도 한 4조 4천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박 후보님만 시간 남으셨습니다. 네. 조금 전에 4조 4천억이 드신다고 했겠죠. 연간. 그러면 아까 서울시 서울시가 쓸 수 있는 돈이 1조도 안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기존의 복지 시스템 중에 들어오는 게 있죠.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여기다. 통폐합이 됩니다. 여기다 통폐합한다는 거는 결국 눈가리고 아웅이죠. 그렇지 않죠. 그렇죠. 중앙정부가 채택을 하면 가능해지죠. 중앙정부가 채택을 안 하면 서울시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쓰는 그 복지 금액을 이 사람 줬던 걸 여기다 뺏어서 이쪽에다가 집어넣겠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 후보님께만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 정리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반칙하시잖아요. 조금 더 시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시간인데 계속 반칙하시고 이렇게 하면 사회자분께서 조금 이거는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갈 텐데. 제가 5초 남았는데요. 5초 남으셨습니까? 박 후보님께 약간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세훈 후보의 안심소득은 결국은 지금 기본적인 기초적인 복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뽑아서. 5초 지금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옮겨서 하겠다는 눈가리고 아홍식의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옮겨서 하겠다는 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세훈 후보는 결국은 지금 보다, 그 밑에 있는 돈을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옮겨서 하겠다는 눈가 될 것 같습니다.